안녕하세요 UNITEC4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이시죠? 이것은 실제품이고 자 여기 전력조정기라고 해서 영어로는 TPR Side-East Power Regulator, Side-East 전력, 전기전력 반도체 소자죠. Side-East 전력조정기 입니다. 다른 말로는 SCR 이라고 해 가지고 Silicon Control Lectifier, 실리콘 정류소자, 반도체로 전기전력을 제어하는 정류소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열을 가장, 온도, 난방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스펙인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전력을 한마디로 반도체 소자를 통해서 사이리스 통해서 제어를 해서 알맞은 값으로 출력을 아웃풋을 내는, 제어하는 반도체 전력조정기 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전기전력 기술적인 공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리스트라든지, 트라이악, 바리스트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TPNP, NPN, PN접합, 캐소드, 애노드, 게이트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좀 문의가 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사양이 있고 간단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양에 대해서 컨트롤메소드, 제어방식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W5 시리즈가 있는데 W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VR 조정 이라고 해 가지고 최대 출력 전압과 전압 상승 버퍼링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소스 전압, 그런 VR 조정 하는 거구요. 이게 이제 안에 십자로 해 가지고 안에 이렇게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해서 최대 출력 전압과 전압 상승 버퍼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 여기 보시면 제어 신호용 단자대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신호용 연결점이나 뭐 알람 출력 이렇게 출력을 내보내 줄 수 있는 그리고 제어 신호 온도계라든지 제어 신호라든지 VR 등 그런 것을 이제 제어 신호용으로 단자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LED 표시등이구요. 이쪽은 그리고 부화척 이거는 부화척에 로드 쪽이고 이거는 소스 전압 입력 쪽이고 이거는 부화척이고 부화척 이거는 차피 커브구요. 밑에는 냉각 팬 입니다. 보통 냉각 팬에서는 온도 조절을 위해서 이제 바람을 내뿜어서 열을 소멸시키고 보통 전력 조정기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팬이 있는데 팬은 이제 주전원하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110V 하고 220V 보조전원을 통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제어 됩니다. 보통 냉풍이 이렇게 인입되어 가지고 온풍이 보통 많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소스 전원 입력 출력 쪽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통 설계를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는 이제 박렬판 보시면은 아래는 박렬판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명판이 여기 있구요. 뭐 이 보시면은 이제 보통 설치를 이렇게 세워서 보통 많이 하는데 명판에 보시면은 주문할 때 주문 방식에 따라서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위상제어 방식이 있고 제로 클로싱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위상제어 같은 경우는 시속적인 위상제어라든지 고정출력, 전류계수치, 일관성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반파, 하프웨이브 고조파를 생산하고 적용 부하에 따라서 고정저항부하냐 가변저항부하냐 유도성부하냐 IR전구냐에 따라서 위상제어 선택하는 방식이 뭐 단상 위상, 단상 제로, 단상 3상 2선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상 3선식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제로 클로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처리 제로 클로싱 제어라고 해가지고 최소 해상도 1Hz로 해서 고조파가 생산되지 않는 좀 장점이 있고 그리고 뭐 전류계수치 표시가 좀 약간 요동할 수 있고 그리고 적용부하 같은 경우는 고정형 저항성 부하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설치 이제 부하 적용을 많이 하는 방식이고 그건 이제 제어 부분이구요 뭐 배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단상 3상 2선식 3상 3선식 이렇게 있는데 보통 상위에 이제 주전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MCCB 차단기 하고 그 밑에 전자접속기 마그라드 컨택터 그 밑에다가 여기 이제 전력조정기 SCR을 달고 밑에 이제 부하 부하를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통 배선이나 설치를 하구요 보통 뭐 이런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데 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 전원이 프리볼트입니다 보통 전세계적으로 690V 까지 이렇게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없는데 반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10V 200에서 480V 480에서 690V 이 세 주전원으로 나눠져 가지고 최대 690V 까지 주전원 전압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고압에 그리고 뭐 저압에 110V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압 저압에 다 넓은 레인지의 범위의 전압에 적용할 수가 있고 전격 전류 같은 경우에도 최저 30A 부터 최대 720A 까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W7 시리즈라고 해 가지고 add-on 카드로 해서 이게 위에 LED 부분은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해서 디지털 오퍼레이션 박스를 이렇게 장착해 가지고 set-value 라든지 현재치 라든지 그 다음에 pv 해 가지고 present voltage 그 다음에 present value 그 다음에 sv 해 가지고 set value 해 가지고 현재치 세팅치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드버스 RTU 2선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아래에서 4파로 통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날로그 아웃풋 0에서 20mA 4에서 20mA 뭐 이런 것을 아날로그 출력을 내보내 주고 일렉트로리 컨택 해 가지고 전자기적 접점을 통해서 뭐 온도 컨트롤러 라든지 위에 상위에 PLC 라든지 통해 가지고 접점을 통신이나 접점을 통해서 추구 받고 통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여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뭐 이렇게 환경과 부하와 제어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지역난방공사 라는 각 지역 난방전력공사에서 스펙이 된 이유는 여기 보시다니 두려워 볼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출력 성능 특정이 크게 이렇게 저하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각 로컬 전력공사 파워 전력공급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 뭐 기타 한국 원자력발전소 우리나라의 신고리 월성 이런 데 전국에 다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견적이라든지 제품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으시면 더보기 설명란에 보시면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견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고 카달로그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W7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제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